풀카우트 6구 좌중간에 떨어진 않다 2위를 추자 김창현 3로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낮에 1타점적시타 이제 4대3 한정차 네 이렇게 되니까 그 견제 뒤로 빠진 견제가요 더 뼈 없을 수도 있구요 머릿속에 남는거죠 본인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볼카우트 끝에 나중완의 1타점적시타 지금도 반대축구가 됐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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